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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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즈다 아니냐? 정답 공격할때마다 공격할때 차징이 되게 약간 좋아 약간 뭐지 싶었는데 우쿨한.. 커즈다 이거까? 뭐야? 저거 차징 말고 버즈다? 차징할때 맞으면 랜덤 델핑 어? 일단 다닐상 보스를 벗겟니다 거의 다 잡았는데 한 대 맞으면 다시 잡아야됩니다 그래서 안먹은거다 사실 그것까지 좋은데 이게 이걸 먹는다고 좋아진 느낌은 없다 공격이 이게 문제다 진짜 문제 꽤나 재밌는 게임이 되니까 스위치 세롤티가 아니라 반사종을 외우겠지 데미지 약간 올라갔네 좋아 이제 3.5 넘어왔는데 3방컨 나겠다 3.8이네? 기본 3.8같긴 했네 나 망했다 얘가 진짜 완전 손해보는 템 아니면 괜찮다는데 손해보는 템이 나와버렸다 그 많은 템 중에 별거 없다 했는데 그 별거 없는데 나와버렸어 발발 없이 이거보고 깨면 에디트 인정할꺼던데 이렇게 하고 깨면 못해야하는데 깰 수 있어 깰 수 있는데 피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냐 피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냐 아이자기 심장그로만 왔다고 아이자기 심장그로만 왔다고 아이자기 심장그로 진짜 아이자기 심장그로 진짜 그건 진짜 웃겠나 아이자기 FEKT 제가 안써봤거든 이거 아..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먹을 시도해서 세례 안하지 왜해? 이거야 이번기로 약간 조건 안쓰 템을 써보는 그런 게 있고 이게 다섯 발이 보살는데 다 맞네 또 샷스 자 행성빵 나요? 떠졌듯해 잘 봐 그리고 황금방도 봐야되고 문도 따야되고 스테이지 문도 따야되고 나 좀 잘하는거 같은데 와아 이 정도면 하늘 때려놓고 그냥 뻑일까? 어차피 델포 안되게 보스에서 뭐라고? 이거 코닥지 묻혀놓고 델포 안되게 그냥 공격 안하고 있는 피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좋다 좋다 택도르다 전이나 웃기겠다 대체부라고 혼나 웃기겠다 외부라 택브레커가 쏘아가지고 꽉 붙어넣고 데미지 도달 동안 에? 노래해야지? 펴기만 해야지? 에? 어 또 열쇠 나왔네 또 열쇠 나왔네? 아 뭐야 공부리다 이 씨발 아 나 씨 나 진짜 왼쪽 깔고 그래 별수 있나 글랜드 시작을 해야지 아 근데 그 특전인가 그 중에 그거 있다 아이가 나라 두개서 시작하는거 개사기 씨발 아 그 시나리오가 있다 아이가 아 시나리오가 아 시나리오가 치티였나? 야 호닥스 그 있다 나라 두개서 시작한게 있다 호닥스 개미 쳐는데 호닥스 개미 쳐는데 와아 연사 오케이 가볼까? 아 착? 와아 아 가자 스피드가 난가 아 아 아 아 이거 할만하다 이거 운둔자 나만 가서 쓰게? 두명 거기 스프라이 포탈 아이씨 오 4번이었구나 3번인줄 알았다 빨리 빨리 만들어진 어 나 우리 사법인줄 알았는데 어 이거 다음주에 나달라고 아 이제 도리 없으니 안쓰게 달려나 저거 쓰면 뭐 어떻게 된? 딜은 키면서 어 어 시티가 아니야? 이거 아이패 조사 아니야 호탈 두개 따는거야 호탈구 저 두개가 서로 텔포하는거에요 아 서로 텔포하는거야? 어 저거 하나도 안 출고 있고 멀찍이 되는거지 어 오 4번이네 어 어 이따라 어 ㅈㄹ 야 이게 악마 방에는 난리더라 난리긴 하는데 배포가 안되더라 어 아 나 이거 안맞을 수 있어요 지금 매운 스페인 역시 나 맞게 해봤나 지금까지 한둘 안 맞았음 아니 면스니까 약간 불이라고 근데 글란드가 너무 클린해 짜증나 그린이니까 클린하겠죠 나가라 이거 못 잊는다 이거 아니면 이거 진짜 그거 있거든 진짜 나중 황금로 오 복탄 릴랜드로 컷짐? 생일거지? 제모 생겼네 진짜 확실히 황금방에서 복탄 잘 모은 것 같은데 와우 스피드 와우 잘 먹었어 와 왜 몬새드잖아 포탈차가 몬새드 포탈차가 몬새드 아 맞네 포탈 까먹었어 포탈골 가면은 황금방에서 복탄 잘 모으고 번영비나 침각형 침각형 조금씩은 챙겨야거든 침각형 만능이 얘네 분대가 번 많이 들어오는 거야 생각보다 잘 맞네 음 난 조금씩 올렸는데 뭐해? 잘 돌아야 되면 안돌면 이거 가부기사람에 길 막아가지고 뒤뉴씨 자부타면 뒤뉴생긴다 이거 대단한테도 오오오오오 방금 자부타면 틀려버댈 수 있는거야 아이씨 연사잰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와 싸스 피가 피도 안부족해 에이사 죽으면 안된다 잠깐만 어 잘찐? 와 피 깎이는거야 잘찐? 공격 내버렸네 피가 공격 내버렸네 유주 아이준 아이씨 아이씨 와 탈어 지바 탈지 아니 탈지 라이빗 여사 그만둬 여사 그만둬 노기 뒤척 하창 사라지니까 아픈거는 안대 야 그냥 일회용 소울아크스 같은 느낌 아 나 이거 모델이 새롭게 인가해버린다 다중량 탄발사 이렇게 잘 맞지 몽글 몽글 빨간색이 전염병이 몽글몽글 좀 뼈츠기만 부착해 버려야겠다 이제 이미 2개면 뭐 탈상 역하이로펀트 가까이 사서 안전하게 해준 뼈아트 뼈아트 1개가 피맥 1개인거 알지 그래서 이미 피맥 2감먹었다 장신관계로 나 말이안돼 어 저걸로 돼요 저게 1개가 피맥 1개 장신구 말이냐 이거 포하튼으로 넣어야겠다 빨리 이건 알트 포하튼으로 연락하는거에요 어? 뼈아트? 뼈아트 그냥 2장버튼으로 장신구 아아 뼈아트부터 올라그래야지 자 슬시 2프로 2키를 했구나 내가 뭐 할거 없대? 둔다 야 씨 이거? 아 안 열렸네 안 열렸네 바로 알겠어 심양이 안먹어야겠다 왜? 이거 너무 큰지 안 열렸네 이거 이거 파란빙이 가면은 저거 시험관 깨트리는거 있어요 어 네 퍼스다를 향해가지고 어 아 까닛이지 우리 원래 초반에 문제가 없어 선관은 문제지 이제 장산만 최종보스 잡을던거 아니야 아 미친거래 이런판 젖도 잘 안보이네 이거 재밌을 줄게 아까가 너무 많이 걸린건가? 이거 파란빙이네 오케이 이제 나머지 형상망은 안나오는가? 야 여기야 잠깐만 여기 안됐다 아 아 분 방이야 이거 지지이 지지이 야 나보다 알자죠 이거 뉴곤스에서 시범을 보여줘야하나 그래 대가리 박살 아 엄청 작은 애 엄청 작은 애 혈액이나 찍어라 뭐? 33억 상점 아 이빨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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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뇌네스 쭈어 호스가.. 와.. 호스 룰이라고 너무 해보았어 아 웃었다 옛날에는 처음 나왔어요 호치장 아 진짜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아 치사율 때문에 다름이 안된다 치사율 때문에 치사율 너무 높아가지고 이 공격이 제일 낫다 100% 악마마 일단 뼈하스 다 지켰네 마리곤이스 맞지만 어? 블랙하스까지? 어? 아 니 인구 나와 오오 구할 아 니 인구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요거 1만큼 나왔는데 야 아이고 카리부에로 갈아이 아이고 나도 방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내한테 와라하면 되거든 겁나 박치고 아 씨.. 아이고 대박이다 야, 놀러 왔습니다. 죽을라고? 안녕하십니까? 기본이 바로 죽어야겠어요. 공산주의가 터지고 있다니까. 어...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유럽 개빡센. 하나같이 박해다. 왜? 약간 얘들 다 강... 언제 나오네. 리우올림픽 작년인가? 대장면 아님? 난 루시오 리우올림픽 기억나는데. 루시오 볼이었나? 아 루시오 볼. 다 사그냥. 다 사그냥. 뭐? 내가 안 쓰시나요? 아 여기가 없잖아. 다음층 가나요? 니 그길란드 퍽다. 그것도 보인다. 마다가스카르. 펭근들이 맞고 있다니까? 잠깐만. 오! 파리투데요. 이빨. 여기 일단 털리볼. 아 잠깐만. 나 어려워. 에이 펭균이 개새끼들아. 슬슬 슬슬. 이제 커스 사이가 좀 빡칠 순간이 왔다. 어. 야 미국이 몽골인데. 뭐야 네. 어둠. 이... possiamo 공기ara.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앨범은 지금 네 cier아. 아 Jack. 루시오 Pas With melhor. 어디 배신 mortality 하십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위에 담궈버리면 되죽같은건데 그런거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뭐지? 눈을 감고 앞으로 눈을 보지 마세요 뭐야 이렇추니? 뭐? 돌려 아 돌려버려 아 돌려버렸네 힘만은 왜서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뭐지? 아이씨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이씨 아이씨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담돌아 당장 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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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건수가 수천명에게 한 번 줄거라고 했습니다 잘 가고 잘 안가네 괜찮아 어디서 뒤지노 고닥치 아 치사야 진짜 바로 비박 트래퍼 한 다음에 잘 안해 아 우리가 보스방 때문에 두개 자고해졌으면 오오 리스톱 부족하셨으면 약간 오오오 하는건데 아 이거 안 들어가면 돼 아 나 고닥치 노프를 해도 안 넣어버렸어요 오bia 오 greedy 오오 오오 다소 4 오 오 오 어 생각 안 보이네 아 어떡하지 포인트 남는 거 그냥 등만 등만 모으니깐 생각 아..잠다 어려워 세이 유곤수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역시 유곤수는 모으니깐 아 얘 아까 잡았던 것 같은데 하얀색이었다 걔 아? 아 아마? 인패스틴 왜 안들어가냐 형사 겁나 빠르네 오? 바로 가실? 아깔일 이유는 없다 아 이제 맞으면 안돼 약간 잠도망이 담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이제 없네 맞을듯 공격 안해야겠다 아.. 인생의 모양이 약간 빠질 것 같아 바로 공격 탭스 어 공격 안해야지 약물 저항해 좋네 가면 하고 가는데 약물 저항 찍으라고? 뭐? 이거? 와 아이고 와이드 올라갔어 그리난데 아 아 아 아 아 우린 오 됐다 어 됐다 예 저기 고은 쪽 어디 어 되게 안 맞으면 그 많이 없는데 예 나 이걸로 나라 공부를 했었다 유니한테서 머리에 톡톡 쓸어 어 공격 안했었어 오 됐다 유빈이 한 번 맞겠건데? 유빈이 안 오네 유빈이 한 번 골라줄게 와 유빈이 한 번 골라줄게 유빈이 한 번 알아서 더 니들 못 깬게 한다고 아 칫 이거 쉬운데? 이거 하드모드 마더 못 깬다 했는데 어쩌면 깰 수도 있겠다 와 다음 로스트